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13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1번에서는 참과 베티의 대화 내용이 나오네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럼 함께 보죠. 1번, 다음 대화와 같은 내용이 되도록 아래 영문의 괄호 속에 한 단어씩 써넣어라. 먼저 대화를 들어보죠. 먼저 탐이 말하기를 너는 영국 소녀니? 그러니까 베티가 아니, 나는 영국 소녀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네요. No, I'm not.은 I'm not an English girl에서 An English girl이 생략된 형태죠? 나는 미국 소녀야. 그러니까 탐이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살고 있니? 그러자 베티가 I live in a town near a river. near는 뭐뭐 근처에 이런 말이니까 나는 강 가까이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어. 그러자 탐이 It's a town large. 그 마을은 크니? 베티가 대답하기를 No, it isn't. 아니야, 크지 않아. 여기서도 it isn't large에서 large가 생략된 것이죠? It is a small town. 조그마한 마을이야. 그러자 다시 탐이 How many houses are there in it? It은 town을 가리키니까 그 마을에는 몇 가구나 있니? 그러니까 베티가 There are about 3,000 houses. 약 3,000 가구가 있어. 3,000 가구 할 때 3,000 houses 이런 식으로 thousand 어미에 s를 붙이기 쉬운데 s를 붙이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서 보세요. hundred나 thousand 같은 말 앞에 수사가 와서 그 전체가 형용사 구시를 할 때는 단수로 쓰죠? 그럼 문제를 보죠. Tom is talking with a blank girl. Blank name is Betty. Tom은 이름이 베티라는 미국 소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blank에는 American이 들어가면 되겠죠? An American girl. Blank name is Betty. 그녀의 이름이 베티니까 blank에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가 들어가면 되겠죠? 즉, Tom is talking with an American girl whose name is Betty. Tom은 이름이 베티인 미국 소녀와 이야기하고 있다. He asks her blank the town where she lives is large. The town where she lives에서 외어는 관계 부사죠? 그 여자가 살고 있는 마을 이런 뜻이죠? 위에 대화에서 Tom이 베티에게 묻기를 살고 있는 마을이 큰지 어떤지 물었었죠? 따라서 괄호에는 뭐뭐인지 어떤지 이런 뜻의 접속사 if나 weather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He asks her if 또는 weather the town where she lives is large. 그는 그녀에게 the town where she lives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이 large, 큰가를 물었다. She tells him blank it is a small town which blank about 3,000 houses. 베티가 Tom에게 자기가 사는 마을은 약 3,000 가구가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블랭크에는 she가 힘에게 말한 내용 즉 it is 이하를 명사절로 연결시킬 접속사 넷이 와야겠죠? she tells him that 그 여자는 그에게 that 이하를 말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겠죠? that 이하를 보면 it is a small town which blank about 3,000 houses. 여기 블랭크에는 해지가 들어가야죠. it is a small town which has about 3,000 houses. 그것은 즉 살고 있는 마을은 약 3,000 가구를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여기 which는 물론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she tells him that it is a small town which has about 3,000 houses. 그녀는 그에게 그곳은 약 3,000 가구를 가진 작은 마을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음은 종합문제 2번이죠? 문제를 풀면서 각자 어휘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음 2번 다음을 A와 B의 관계가 C와 D의 관계가 되도록 공란을 메워라. 1번 England English France blank England 는 영국 English 는 영국의 또는 영국인 이런 말이죠? 따라서 프랑스 하면 프랑스라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니까 blank에는 프랑스의 혹은 프랑스인 이런 뜻의 프랑치가 들어가면 되겠죠? 2번 Die blank Swim Swimming Die는 죽다 이런 뜻의 동사죠? Swim은 수영하다 이런 뜻인데 그 다음에는 Swimming Swim의 현재 분사형이 왔네요. 따라서 blank에는 Die의 현재 분사형이 오면 되겠죠? I 이유로 끝나는 동사는 이유를 Y로 고쳐서 ing를 붙이죠? 정답은 DINE 이 되겠네요. 3번 Small Smaller Well Blank Small은 작은 이런 뜻의 형용사죠? Smaller 는 Small의 비교급이죠? 따라서 blank에는 Well의 비교급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Well의 비교급은 Better죠? 정답은 Better가 되겠네요. 참고로 최상급은 Best죠? Well Better Best 그리고 또 Well은 부사로 잘 훌륭히 이런 뜻인데 형용사 Good과 비교급 및 최상급이 같죠? Well Better Best Good Better Best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아주세요. 4번 Take Taken Sleep Blank Taken은 Take의 과거 분사죠? 따라서 괄호에는 Sleep의 과거 분사 slept 가 오면 되겠네요. Sleep은 과거 과거 분사가 둘 다 slept죠? Sleep slept slept 5번 Hot Cold Blank Diligent Hot 뜨거운 Cold 는 차가운 서로 반댓말이죠? Diligent 는 부지런한 이런 뜻이니까 반댓말 게으른 이런 뜻에 lazy가 들어가면 되겠죠? 또는 Id 를 넣어도 돼요. 아이들 역시 게으른 놀고 있는 이런 말이 되죠? 다음은 종합문제 3번이죠? 문장을 잘 읽어보고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종합문제 3번 다음 내용이 오르면 괄호 속에 O 틀리면 X를 하여라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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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on is nearer to us than the sun The moon is nearer to us Near는 가까운 이런 뜻인데 Nearer 비교급이죠? 더 가까운 그러니까 달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 than the sun 태양보다 즉 다른 태양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다 이런 말이죠? 맞는 말이네요. 괄호에는 O가 들어가면 되겠죠? 2번 일주일에는 6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는 7일이 있죠? 따라서 내용이 틀렸네요. X표를 하면 되겠죠? 3번 눈의 색은 is black and white 희고 검다 눈은 하얀색이죠? 따라서 틀렸네요. X표 4번 4번 A cat can see very well in the dark A cat can see very well 고양이는 매우 잘 볼 수 있다 In the dark 어둠 속에서 고양이는 어둠 속에서 매우 잘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맞는 내용이네요. 따라서 O 마지막 5번 5번 The sun shines in the daytime Shine은 빛나다 빛이다 이런 뜻이니까 The sun shines 태양은 빛난다 In the daytime Daytime Daytime은 낮 주간 이런 말이니까 In the daytime 낮에 이런 말이겠죠? 태양은 낮에 빛난다 따라서 정답은 O가 되죠? 여기까지 2부 13장 종합문제도 다 풀어봤죠? 다음 시간 기본 문법 설명도 닥터짱 선생님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 다음 시간 연습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